지금 언니 신랑이랑 사이 괜찮아요? 네 우리 신랑 자체가 보게 되면 사람은 순해 사람은 순하고 착해 근데 답답해 네 우리 언니는 일머리를 이렇게 탁탁탁탁하고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은 그렇지가 않아 네 일머리가 없어 맞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일머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업적으로는 일머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적인 어떤 일이라든지 뭐 어떤 사건이 생긴다 그런지 이러면요 우리 대주님은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고심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네 맞아요 처리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됐지? 자책하기 바쁘고 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언니보다 약해요 맞아요 어 언니는 되게 강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뭐 그 뭐지 요지 MBTI라 그러나 MBTI라면 극치 뭐 극기 뭐 이런 이런 스타일인 거지 두 사람이 네 뭔 뭔지 알겠죠 맞아요 언니는 굉장히 극단적인 현실적인 사람이고 어? 우리 대주님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어? 어?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안 맞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안 맞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대주님은 대부분 여자들이 우울증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주님은 반대예요 언니 집은 우리 대주님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이 온다 불면증이 온다 이런 게 우리 신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어? 그리고 뭔가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벗어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음 맞아요 되게 오래 가요 이게 네 근데 그게 혹시나 우리 친정 쪽으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언니가 되게 조금 곤란해집니다 음 친정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네 언니가 되게 곤란해져요 지금은 그런 게 그다지 없거든요 크진 않거든요 근데 내년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친정이에요 네 친정과 우리 신랑과의 사이가 아 조금 벌어진다거나 신랑이 괜히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꽁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언니가 조금 꼬배기 싫어지고 언니가 또 그런 게 내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야 신랑이 티내게 해요 또 그러면 언니가 또 그게 꼬배기 싫어진다거나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이별수 아 이혼을 해서 이별수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가 이게 의견 맞자 뭔가 맞지가 않고 자꾸 투닥거리게 되고 그래 이별수 그래서 자꾸 투닥투닥 소리가 나오게 되고 미워지고 의견 맞자리 자꾸 생기게 되고 이게 내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우리 운때이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틀림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서 신랑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굉장히 유아틱한 사람이기도 하고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장점이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그게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그게 깊어지게 되면 단점이 돼버리기도 하죠 커지면 그래서 내년에 그게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으로 변하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니가 잘 인지를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네 지금 이제 집을 두고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을 알아봤어요? 계약하고는 다 되어 있어요 계약하고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내년쯤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원래는 저희가 8월에 가는 거였는데 계속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집을 이사를 두고요 집을 이사를 두고 작년 3월달 이후로 3월달 이후로부터 엉덩이 들썩들썩 했거든요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많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년 3월달부터 이동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봄기운 초여름기운 타고 언니가 되게 분주했을 겁니다 집을 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한다고 6월달 7월달 이 시기 때 계약을 했었어야 됐고 근데 지금 집을 계약해놓고 나서도 머리가 아픈 격이에요 문서상에 문서를 두고 고심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4,5월달 돼야지 집에 이사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4,5월달 정도 돼야지 이동 우리가 이 집에서 떠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는 이게 서로가 마무리가 너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돈 그러니까 시댁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미리고 밀리고 있다 보니 친정에서 돈 땡겨고 이래저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잔금이라든지 등기랑 이런 건 다 했는데 이제 들어가야 될 가전 가구 이런 거 그게 계속 밀리고요 가전 가구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3,4월달 돼야지 이동, 변동 이사를 하실 게 완전히 거기에 집을 두고 정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정은 무조건 지나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자금적인 뭔가 이제 이게 금전이 원활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컸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지만 조금 그래서 문서를 쥐고 나서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지 이것저것 막 메꾸고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가 9월달 10월달 지나오면서 굉장히 그때가 진짜 어떡하지 그냥 날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조금 섣불렀다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문서를 진 게 섣불렀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 새 집을 들어가는 거잖아 새 집을 덮고 들어왔을 때 우리 욕심이 너무 컸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만한 게 안 됐는데 우리 욕심으로 간격이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정 지나고 나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끼는 들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허리띠는 바짝 쫄라매셔야 될 거예요 재정적으로 계속 이제 4년 정도는 뒤기 힘드실 겁니다 금전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신랑이요 귀한 아들이거든요 집에서 귀한 아들이다 귀한 아들이고 시어머니도 귀하게 키웠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디디 아이 같은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은 해결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러잖아요 고심을만 하는 격이고 모든 행동은 언니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언니가 때로는 어깨가 무거고 벅차요 신랑은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어둔다는 것밖에 없지 모든 거는 언니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뒤기 벅차고 내가 또 나쁜 사람이 자꾸 돼요 나쁜 역할을 자꾸 하게 된다고 욕도로 문건 언니야 자꾸 시댁도 마찬가지고 친정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오는 언니의 힘듦이라든지 지침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신랑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언니한테는 되게 힘듦이에요 왜냐하면 언니도 그렇게 강하거나 못된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소녀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줌마가 되고 드센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우리 지금 언니가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야 우리 언니도 되게 여린 사람인데 우리 신랑 때문에 내가 드센 사람이 되고 욕받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댁은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신랑 아들 귀한 줄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며느리 귀한 줄은 잘 몰라요 아들 때문에 그래도 당신은 며느리 이뻐하고 참는다고 하게 하는데 전혀 참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 할 말은 다 해야 되고 자기 아들 귀한 행세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나 시댁에 나쁜 며느리가 자꾸 돼가고 있어요 그게 언니가 지금 힘들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진짜 뭐냐면 나를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자꾸 나한테 은연중에 자꾸 보이니까 언니가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나쁜 사람은 그냥 돼요 언니야 착한 며느리 되려고 하지 말고 못된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냉정한 며느리 되세요 안 되는 걸 언니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언니가 더 힘들어 신랑한테 또 바랄 수도 없는 거야 해봤잖아 바라봤자 뭐해 속 터지는 건지 그러니까 신랑한테 너무 바라지 마시고 그냥 언니가 그렇게 하시고 사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도 내 말이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 말고는 내 말이라면 잘 듣는 신랑이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부모와 이제 시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모른 척하는 게 때문에 힘들긴 해도 그 외에는 진짜 말을 잘 들어요 네 그치? 네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령 때 언니도 나랑 비슷한 연령대 같은데 우리 연령대 지나서 60도 50도의 아줌마들 있잖아요 시부모와 다툼을 가지면서 또 융화시켜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게 너무 시댁이 안한 무인이라서 아예 끊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 왜 오죽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에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애매한 경계점이거든요 우리 시부모님들이 네 무시하고 살기에는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시하고 살라다 보니까는 조금 너무 유별나고 네 그죠? 네 근데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귀한 자식이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서방이자 애인같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딱 그걸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뭐냐면 서방 역할이라든지 응? 아버지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살았어야 되겠고 네 악착같이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될 거고 네 내 신랑으로서의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여자의 일생으로서 봐서 우리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되면 네 언니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뭔 말인지 얘가 가요? 네 내가 시어머니이고 내 신랑의 엄마로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네 여자의 일생으로서 당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가정이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신랑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참 저 양반도 삶의 이유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언니가 너그럽게 조금 생각을 해줘요 그래야지 언니 마음이 편해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 너무 과한 부분 안 가져도 될 관심까지 가지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만 먼저 던져놓고 일단 맞아요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신랑이랑 우리 시어머니는 별반 다를 게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골똑 같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시어머니도 네 근데 해줄 수 있는 거 언니가 정확하게 말을 정확하게 분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다 던져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거는 책임을 안 지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언니가 힘든데 그냥 우리 시어머니 말은 반은 듣고 반은 듣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언니가 덜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힘든 작년 작년 올해가 많이 힘들어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힘듭니다 내년까지 힘들고 금전적으로는 4년 4년까지는 허리찍 바짝 졸라매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언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도 언니가 조금 일해볼까 저래볼까 갈등이 들어와 있어 네 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 사업 어떤 사업? 어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거 샐러드 샌드위치 네 음 재미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응? 이걸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이야? 딴 걸로 바꿀까 바꿀까 말까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이죠 그죠? 네 맞아요 하 접어 안 돼 살짝 처음에 살짝 오르는 듯 했거든 어 맞아요 재미를 보는 듯 했거든 아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래 있어 네 근데 한 3개월 바짝이야 딱 3, 4개월 딱 바짝이야 바짝 하고 나서 이제 꺼지기 시작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한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응 네 오랫동안 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 뭐 길면 2년이고 응 짧으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음 사업 전향을 조금 틀었으면 좋겠어요 응 샌드위치는 아닌 것 같아 응 밀키트라든지 냉동식품 응? 응 이쪽으로 아시겠죠? 음식 쪽으로 계속 가요? 네 저요? 응 밀키트나 냉동식품 쪽으로 차라리 냉동식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유통 쪽이요? 네 유통 쪽으로 알겠죠? 음식은 계속 해야 돼요? 네 음식은 계속 하실 겁니다 응 그거 왜 재주가 없어요 언니 아 우리 언니가 또 살림도 잘 살아라 그랬어 정리정돈 깔끔 응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쪽 개통이라든지 제가요? 응 정리정돈 아니면은 이게 뭐님 유통 어 요런 쪽 개통 응 그런 쪽 개통 괜찮아요 옷도 유통 응 옷도 직물과는 별로 안 맞아요 저요? 응 직물과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개통을 하시는 게 맞아요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직업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 기준이 하는 거를 뭔가를 변화 갈등 고민 접을까 말까 고민과 갈등이 많이 들어왔는데 접어야 되는 게 맞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옷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 정말 이제 접는다고 해서 지금 바로 접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것도 3, 4월달 정도 돼야지 뭔가가 이제 정리할 건 정리 대충 하고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3, 4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6월달 좀 돼가지고 언니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 시작할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그냥 이제 정리하는 시기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건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외에 근데 언니야 언니 아버지 계세요? 네 진정 아버지 지금 올해 내년 이제 12월달 그러니까 내년 내년 수전을 두고 정 아버지가 금전적인 실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금전적인 실수가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돈 저지리를 좀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빠예요 신랑 아빠 아니고 저희 아빠예요 원래 우리 시아버지는 이제 활량이신 분이고 천혜의 활량이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번씩 아랄이 성실하신 분인데 아랄이 모았다가 한순간에 조금 톡톡 털어넣는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아시겠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뛴다거나 투자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그 돈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거나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내년에도 또 들어있어요 가족 간의 돈 거래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 형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이런 걸 되게 돈독하고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천억 써도 형제 중에 누가 돈 빌려달라거나 잠깐 갖다 쓴다거나 집을 짓는데 욕이 부족해서 좀 융통해달라 그러거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돈 있고 형제 간의 우애 상합니다 알겠죠? 없다고 하세요 못 빌려준다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항상 머리 아플 겁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처세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항상 머리 아플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것 때문에 항상 나쁜 사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따로 살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 뭐냐면 시댁 문제 같이 살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응어리가 많을 겁니다 맞아요 시부모 때문에 시집살이 형제 시집살이 이 시집살이 이 시댁 때 우리 엄마가 가슴에 며멍이 든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 그걸 못 버렸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전의 낙출 명예 주나는 돈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아픈 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조금 근심 걱정거리가 내년에 들어오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기 있어요? 아들 아들은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똘똘해 일단 똘똘해 일단 똘똘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되게 활발하고 굉장히 운동신경이라든지 정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동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아님께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말도 많고요 조자조자조자 말도 많고요 움직임도 되게 커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거를 맞춰주려니까 되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둘도 셋도 아닌데 하나를 가지고 셋 키우는 느낌일 거예요 언니가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똘똘해요 얘가 말도 되게 잘하고요 이게 은유력, 비유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요 말에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무라하지 마시고요 좀 잘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근데 단지 얘는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충동적인 게 많아요 충동적인 거 근데 그게 뭐 ADHD, 주의계표 장애까지 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탐구심, 알고 싶어하는 거 의구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엄마가 잘 발달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건데 우리 엄마가 그걸 좀 귀찮아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얘가 항상 배고파요 배고픈 게, 먹고 싶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이걸 채워주지 못한 갈증이 되게 많아요 얘가 그래서 조금 엄마가 조금 힘 써주셔야 될 겁니다 잘라내 놔둬놓고 엄마가 그걸 제대로 이제 피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굉장히 좋은 기질을 들고 있는 아이인데 그 기질을 엄마가 제대로 다듬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 과학 쪽이라든지요 만드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더라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왜 학교에 보면 과학 그거 뭐지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록 만들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언니가 조금 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더 많고 얘가 로봇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블록, 로봇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나중에 그런 쪽 계통으로 가게 돼요 언니가 그걸 잘 발달만 시켜놓으면요 그런 쪽 계통, 연구지, AR, 전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박사라든지, 연구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언니가 그쪽으로 조금 많이 넓혀주세요 흥미를 잊지 않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희 시아버지 무소식이 희소식인 사람이야 시아버지는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런가 지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같이 살아요? 네 시아버지한테 돈 지워주면 절대 안 돼 돈을 지워주면 절대 안 돼 왜요? 다 까먹으니까 다 퍼헤치니까 밖에 나가서 인물 자랑, 호풍 자랑 할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야, 우리 시아버지가 식구들한테 너무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인물 자랑해도 호풍 자랑해야 되고 기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워주게 되면 나가서 처세한다고 바쁘지 얻어오는 거 남은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호인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시어머니도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너무 괄세한다고 시어머니를 너무 후박는다고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당하고서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더 웃겨 안 그래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괄시를 당하는데도 안 헤어지고 사는 거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더 웃겨 그렇게 시아버지가 쉬라고 미워하는데도 따박따박 챙겨주고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사주에 돈이 없는 양반이에요 처복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벌어도 벌어야 되는지 시아버지는 벌면은 다 나가요 밖에 다 나가요 집에 안 들어와요 돈이 밖으로 흐집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사업하시죠? 네 돈은 돈을 벌어도 남의 돈이니까 그 돈이 가족한테 안 쓰니까 돈을 벌어도 기대하지마 이번에 공사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도 남의 돈이야 받아서 이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는 게 있는데 남의 돈이라니까 저희한테 안 들어와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대하지마요 내려놓고 있어 그 돈 들어온다더라도 나가야 될 돈이 커 지금 시아버지가 뭔가를 메꿔줘야 될 것이 있어